액션 4, 1, 2, 3, let's go 꽃미남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 있잖아요 다음 피해자가 우리 학교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되겠네 꽃미남 꽃에 남싼 일이 있어 그의 답은 간단해 춤을 추는 그 느낌도 내놓 빠져봐 두려움봐 힘든 일일 거라고 늘 상상하지마 보이지 않는 눈물은 있겠지만 후 후 후 후 후 야 어떻게 이정도 똥집 맞지 않겠냐? 너 말리지마 말리지마 야 빨리 찍어 너는 맨날 직거리네 영어를 한글로 적어서 배는다며 상관없어 나 비주얼 그러기니까 상관없어 나 비주얼 그러기니까 상관없어 나 비주얼 그러기니까 나 가슴에 북으로 가슴에 북게 굵은 몸을 바라보면서 나 오늘의 태양은 날 감사며 Follow Him 사랑은 날 비쳐 내 바람 미소로 희사는 하나면 돼 두렵진 않게 I wonder boy yeah